드디어 왔다, 다 왔다. 드디어 왔다, 다 왔다. 기대해, 기대해. 자, 지금부터 낚시하셔도 되고요. 6시면 7.5m 정도. 딱 조금이나 이쪽을 댑니다. 저기가 잘 잡히는 데인가 봐. 배가 많이 흔들리네. 멀미 안 하나, 저거? 그래도 해군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. 그런 거 없겠죠. 어? 나왔다. 나왔다. 어? 대박. 어? 대박. 대박. 뭐야? 어? 이야, 조그맣어. 오. 이야. 크다. 저건 진짜 달겠다, 맛있겠어. 그렇죠? 아유. 그냥 먹어도 맛있겠지. 진짜 달겠다, 맛있겠어. 그렇죠? 잡았잖아. 나오잖아. 어. 오케이, 또 왔어, 또 왔어, 또 왔어. 아, 저꾸미. 야, 너. 너 왜 거짓말을 시켜. 음 나오다고? 떴는데 안 나오는데? 집중, 집중. 집중을 해야 해. 무게감으로. 또 왔어, 또 왔어, 또 왔어. 어? 대박. 어? 대박. 오. 한 입 안 물어? 이야. 오오오오